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일명 팀에프 사태가 일어난 지 5달이 지났습니다. 이 여파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는데요. 공정위 협의체 운영에도 심각한 위기가 감지됩니다. 이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정위의 모바일 상품권 민관 협의체가 변수를 만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의 모바일 상품권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4,454억 원입니다. 올해 6월까지 증감률 두 자릿수 플러스를 유지하다가 팀에프 사태가 터진 7월을 기점으로 반토막 마이너스가 이어진 겁니다. 올해 시장 규모 예측치는 약 8조 원, 지난해보다 20% 작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상품권 판매를 중단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혹시 모를 자금 경생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입니다. KT알파와 섹타나인, 쿠프 마케팅 그리고 즐거운 등 상품권 발행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모바일 상품권 협의체의 주요 구성원입니다. 올해 4월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의 과도한 수수료를 바로잡겠다며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만약 참여자들이 실적 악화를 이유로 들어 상생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수수료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쿠폰 발행사들이 전향적인 태도로 상생협의에 임하는 것이 실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피해를 받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소극적이 되면 사실은 이 문제를 또 야기했던 어떤 당사자일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는 것이 문제 해결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앞서 공정위의 배달앱 협의체는 유의미한 상생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모바일 상품권 협의체마저 실패로 끝난다면 공정위의 존재 이유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원호입니다.